네 오늘은요 우리 교민분들의 건강지킴이 헬스코리아에서 또 LA 연예인이신 최원연씨 모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왔습니다. 왔다 왔다 그가 왔다. 원연씨가 왔습니다. 위도 아래도 바라줍니다. 그러니까 위도 앞에도 옆에도 오지마. 앞에만 봐. 아 너무 좋습니다. 원연씨를 위한 곡은 항상 이렇게 bgm으로 제가 깔아놓고 싶은데요. 맞아요. 오늘도 물론 이렇게 근데 두 분 오늘 블랙으로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아요. 제가 갑자기 화면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두 남자가. 둘 다 오늘 본업을 위해서. 맞아요 두 분 다 정말 너무나도 LA 근교에서 정말 너무나도 활발히 활동하시는 음악인들이시기 때문에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은 또 헬스코리아에서 또 사장님의 마음으로. 그렇죠. 푸짐하게 준비해 오셨다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뭐 본업이 일단 헬스코리아이지만 본업과 뭐. 그렇죠. 이게 본업이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공연이나 일들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헬스코리아에서 이 모든 제 건강한 제품들을 제가 누리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눈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눈 건강이요? 눈이 사실 우리 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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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백냥이 눈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 저기 원현 씨 지금 이제 보시지만 이현 씨도 보시지만 눈이 사슴 같아요. 굉장히 깊고 크고. 아니 눈이 맑아요. 맑고. 근데 보통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눈이 빨개지거나 쭉 핏줄이 터지거나 피곤함 기색이 눈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매일 10시간씩 숙면하시는 분 같아요. 덕분이 바로 이. 정말. 정말 10시간 숙면 꿈만 같다. 신생아처럼 10시간씩 숙면하시는 분의 눈 맑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 비결이 뭐예요? 바로 누리아이예요. 누리아이. 누리아이.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계실까 봐 좀 말씀드리자면 눈 마사지기인데 그냥 눈을 마사지하는 마사지기가 아니라 이 한국 식약처,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로 인증이 된 그런 바로 제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김안과라든가 정말 유명한 그런 안과들에서 실제로 치료하는 요법으로 쓰고 있는 그런 기구고요. 아, 명안과에서도 지금도 실제로 쓰고 있나요? 그럼요. 네. 얼마나 좋으면. 그리고 이게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세요. 사실 눈이 좀 뻑뻑하거나 좀 피곤한 느낌. 그리고 좀 이제 눈물이 너무 없어서 마른 느낌이 대부분이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자꾸 흐르는 분들. 자꾸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안구건조증 초기 증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안구건조증이라는 거는 눈에 있는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이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이 기름샘이 막히거나 혹은 이 눈물 배출고가 막혀서 이물질이나 혹은 기름 때문에 막혀서 이 눈물이 계속 이렇게 겉돌거나 바깥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눈물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아, 뭔가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방지턱 같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그것도 안구건조증의 초기 증상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뻑뻑하신 분들, 또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인공눈물 있잖아요. 계속 달고 사시죠. 그거를 달고 사시는데 최근에 그런 뉴스 보셨어요? 인공눈물 몇 가지가 완전 실명 위험이 생겨서 다 리턴되고 정말 위험한 물질들이 검출된 거예요. 그래서 인공눈물 절대 함부로 쓰지 말라라고 그 안과의사들도 권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런 글들이 사실 있었는데 한국 커뮤니티에도.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진짜 큰 해답이 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인공눈물 사용하시게 되면 자꾸 눈에서 눈물을 또 생성하는 기능이 점점점점 또 스탑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악순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누리아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 안에 있는 모든 막혀있는 혈관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풀어주고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리아이는 정말 필수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남녀노소 구별 없이 너무 필요하지만 특별히 저는 우리 청소년들, 성장기 아이들한테 너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사실 모든 공부도, 숙제도 전부 다 다 디바이스를 보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잠깐 짬 나서 이제 그 여가 시간 보낼 때 게임하고 그런 시간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중요한 거는 눈이 3초에서 5초에 한 번씩 깜빡깜빡 해주면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10초에서 20초, 1분 동안 그냥 눈을 계속 뜨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눈에 진짜 안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더욱이 우리도 사실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했지만 청소년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책도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일찍 접하잖아요. 태블릿 PC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도 벌써 접하니까.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눈을 어릴 때부터 좀 보호해주고 눈을 좀 관리를 시켜주는 게 되게 필요하겠다. 저도 이제 부모로서 그런 생각하는데 그럼 아이들도 이거 쓸 수 있는 거. 청소년기 아이들도 그렇고. 당연하죠. 너무 써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아내분들은 또 남편분들 밤에 잠 안 주무시고 TV 자꾸 보는 그런 남편분들 많죠. 그렇죠. 소파에서. 한몸이 되어서. 그렇죠. 그런 남편분들 이제 남편 오늘도 고생했어. 이거 한 번만 하고 그다음에 TV 봐. 이렇게 딱 씌워주세요. 그만 봐 하면서 사실을 쉬는. 그만 봐. 잠깐 이거 한 번만 하고 눈 좀 쉬게 하고 피로 좀 풀고 그다음에 또 봐. 그리고 딱 씌워주잖아요. 그러면 스르륵 잡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무 좋죠. 남편 재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들 이거 한 번만 하고 그다음에 또 놀아. 이러고 잠깐 누워서 이거 해. 그러면 잡니다. 너무 좋네요. 아니 뭐 질문이 뭐였죠? 아니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주무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왜 따뜻해지나요? 네. 이게 이렇게 스키 고글처럼 생겼는데 조금 더 널찍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이런 눈 마사지기랑 차원이 다른 이유가 면적이 달라요. 아 일단 큰요. 네. 굉장히 널찍하게 해서 관자놀이 눈썹 위에 그다음에 이 광대 아래까지 싹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해놓은 진동 그리고 공기압 그리고 온열 이렇게 이제 마사지들이 진행이 되는데 진동 마사지 같은 경우는 15가지 모드가 있고요. 15개요? 공기압 마사지도 5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열 같은 경우도 고온과 저온 그렇게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도와주는 그런 작용들로 5분 동안은 이제 진동과 공기압으로 주변의 근육들과 혈관들을 다 풀어주고 그다음에 5분 동안은 온열이 시작되면서 진동으로 이제 막혀있는 관들을 뚫어주면서 이제 흔들어주고 그리고 남은 5분 동안 이 공기압이 강하게 들어오고 고온으로 올라가면서 이 녹여졌던 모든 것들이 쫙쫙 짜내주는 네. 그런 이제 마사지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럼 총 15분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네요. 네. 자동 프로그램 15분이고 그리고 뭐 진동, 공기압, 온열 이걸 따로따로따로 다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네. 진짜 헬스코리아 모든 제품들 거의 다 탐이 나지만 누리아이는 진짜 들을 때마다 아 이것 좀 진짜 숙면 위에서도 넣었을 때 필요하겠다 싶은데 오늘 이거 그럼 프로모션이 있나요? 있죠. 있으니까 다 가져오셨겠죠? 저희가 이거 출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스테디셀러예요. 너무 많은 사랑받고 있고 처음 출시했을 때 저희가 499불에서 449불 그러니까 한 50불 정도 할인해서 저희가 판매를 해왔어요. 추가 할인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제 총 100불이나 할인된 399불에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399불. 놀라운 가격이죠.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물가는 상승했는데 저희의 가격은 더욱더 착하게 떨어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원현씨로서는 사실 여기에 끝나실 분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사장님의 마인드로 오시잖아요. 제가 이제 뭐 왔으니까 일단 우리가 누리아이 하면서 이제 겉으로 풀어주면서 또 영양분을 또 보충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천호앤케어의 눈 건강. 여기에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등등 눈에 모든 필요한 영양소가 꽉꽉 들어있는 그런 알약이에요. 두 개로 돼 있는데 이 두 알을 한 번에 드시할 수 있는 30호. 30호 한 달치 70불짜리인데 선물로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눈 건강 영양제예요? 네. 이거 만약에 드시면서 누리아이 같이 하시면은.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누리아이 하시고 나서 이런 후기도 있어요. 눈가 주름이 없어졌다. 눈가 주름까지요? 이 여자들한테 꼭 필요한데요. 그리고 눈썹이 진해졌다. 어떻게? 그래서 지금 되게 진해졌어요. 네. 이런 후기들이 있어요. 나는 좀 필요하겠나. 이게 계속 이 주변을 넓게 계속 주물러주고 하면서 혈액이 계속 돌고. 자극을 시켜주죠. 네. 자극을 시켜주고 이제 여기에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게 도와주니까 눈가 주름이 다시 살아나고 없어지고 탄력이 생기면서. 그리고 눈썹이 진해진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노안이 다시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로 저희 이제 오늘은 같이 못 오셨지만 저희 언정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안이 오는 나이가 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점점 멀어진대요.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멀어지는데 누리아이를 꾸준하게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이게 점점 다시 가까워진대요. 오.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네. 우와. 그래서 내가 좀 요즘 다시 좀 너무 멀어지네 싶으면 또 혹 찾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네네. 돋보기를 매일 갖고 다니시던 분들도 잠시 이렇게 뭐 하루 이틀은 진짜 이렇게. 눈에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요. 될 정도로. 와. 누리아이 오늘 프로모션 너무 좋습니다. 거기다가 무료배송이죠. 그럼요. 워런티도 있나요? 1년 동안 저희가 워런티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누리아이 하나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가 또 이제 같이 들어가는 이제 시트가 있어요. 시트가 한 10장 정도 같이 들어가는데 그 시트를 끼워서 사용하시면 위생적으로 쓸 수 있고요. 저희가 시트만 100장짜리 또 이렇게 한 35불에 판매도 하는데 사실 저희 뭐 이렇게 크리넥스 같은 거 깔끔한 화장품 화장용 티슈 그거 이렇게 접어가지고 올려주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네. 그거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은 누리아이를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헬스코리아에서 진짜 열 손가락 안에 꼽는 베스트 제품 중에 하나예요. 누리아이. 꾸준히 잘나가서. 내 삶의 동반자로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내 아들들한테도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 정도로.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12월이면 또 다가오잖아요. 선물 어떤 게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누리아이 선물해봐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너무 좋죠. 가족들도 다 쓸 수 있고. 그럼요. 건강까지 챙길 수가 있으니까. 와 이거 진짜 저도 너무너무 탐이 나는 저희도 개인적으로 이한 씨랑 저랑. 네. 너무 좋네요. 탐이 나는 누리아이인데요. 아니 그런데 소문을 듣자. 소문을 듣자 아니에요. 여기까지 소문이 났는데 누리아이를 그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다면서요. 누리아이를 그냥 받을 수 있는 찬스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못 놓치죠. 이런 거 우리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렇죠. 알려주세요. 저희 마사지 체어의 명가 아니겠습니까. 에스코리아. 마사지 체어의 또 1번 타자 그라비티. 그라비티. 그라비티를 구매하시는 분들. 저희가 누리아이에다가 이지바이크까지 선물로 같이 드립니다. 누리아이랑 이지바이크 둘 다. 네. 아니 이거를 선택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주신. 두 가지 다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라비티. 대박이죠. 일단 사은품도 대단한데 두 가지 다 주는 게 대단한데 가격은 조금 더 놀랐어요.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깎아주실 수 있죠. 네. 저희가 H솔루션 저희 헬스코리아 자사 브랜드기 때문에 중간 마진 유통 과정 다 생략하고 저희가 정말 최저가에 저희가 거의 남겨먹는 것도 없이. 정말 그 정도로. 진짜 고객님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가격을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거고요. 선물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라비티 일단 가격 좀 알려주시죠. 저희가 그라비티가 공장에서 출구할 때 최저가 이만큼 이상 파셔야 돼요 라고 받았던 가격이 6,999불 7,000불 정도예요. 원래 그랬죠. 네. 그런데 3,999불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드립니다. 그러면 거의 3,000불은 뚝 잘라주신 거예요. 그렇죠. 막 1,000불, 2,000불 정도가 아니라 지금 3,000불을 할인을 그냥 팍 해주셨는데. 그러니깐요. 그냥 해주셨는데 일단 선물은 400불 상당의 누리아이랑 지금 200불 상당의 이지바이크를 두 개 다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드리는 거고요. 이게 사실 할인가가 이렇지 사실 원가로 하면 진짜 거의 1,000불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무이자로 48개월까지 해드립니다. 와 그러면 월 얼마 정도가 될까요? 한 달에 83불 플러스 텍스. 83불 플러스 텍스. 정말 저렴한 가격이죠. 그럼요. 네. 100불 언더로 온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이 온 몸의 건강 그리고 눈 건강 그리고 다리의 힘까지. 유산소 운동까지. 키울 수 있는 찬스. 100불에 끝납니다. 와 지금 순간 그라비티에 앉아서 이렇게 누리아이까지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진짜 바로 잠이 들 것 같은데. 정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사지를 받으면서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면은 잠이 스르르 와요.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피로가 진정한 피로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거고요. 마사지를 받으면서 이 누리아이를 사실은 저희가 그라비티와 누리아이 같이 묶어서 드리는 게 프로모션이 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은영기 대표님께서 사장님께서 누리아이는 내가 직접 마사지를 받으면서 해보니까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콜라보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같은 시간 안에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 건강하실 수 있다. 말 그대로 헬스 코리아가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시면서 이거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꼭 같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프로모션 진행하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사장님한테 일단 큰 박수 보내드려야죠. 정말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라비티 그냥 마사지 체어가 아닙니다. 일단 이름 그대로 무중력 마사지 체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누워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폭신폭신 되게 편안한데. 여기가 우주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편안한데 또 시원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라비티가 일단은 LS 롱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체공학적인 설계에 맞춤형으로 프레임이 제작이 돼 있으면서 또 끊임없는 긴 마사지를 또 제공을 해주고요. 그 위에서 춤을 추는 우리 고탄성 마사지 볼 이 내의 마사지 볼이 정말 차원이 다른 넓이감 그리고 차원이 다른 깊이감을 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온 몸이 만족할 수 있는 마사지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풀바디 에어백 시스템으로 이 머리 끝부터 어깨, 팔, 다리 그리고 발바닥까지 정말 꽉꽉 눌러주고 주물러주고 흔들어주고 하는 그런 마사지 받으실 수 있고요. 손에는 또 지압 돌기까지 있어요. 발바닥 엄청 시원하게 긁어주고요. 또 우리 이하님 같이 또 다리 기신 분들. 조금 덩치가 있으신 분들도. 다리 길이도 조정이 되고요. 저같이 좀 덩치가 있는 분들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충분히 다 커버되시고요. 그리고 온열 기능이 있고요.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고요. 간편 컨트롤러 있어서 그냥 버튼 한번 원터치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으면서 또 이 리모컨 있는 거치대에 핸드폰 올려놓으시면 무선 충전까지 돼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라비티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그 마사지 체어가 기존의 마사지 체어는 너무 투박하다. 집안에 들여놓으면 너무 좀 이렇게 막 어두컴컴해 보인다.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되게 색상도 그렇고 컬러나 디자인감이 너무 세련됐어요. 오히려 집안에 들여놓으면 고급스럽다. 여기 좋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맞습니다. 그라비티가 딱 그런 디자인 컬러더라고요. 네. 그라비티의 저희 이제 블루오션 색상과 그 다음에 레드와인 그리고 초콜릿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이 블루 컬러 같은 경우는 정말 여태까지 좀 칙칙하고 좀 이렇게 어둡다라는 마사지 체어의 편견이 있으신 분들의 편견을 확실하게 깨드리고요. 블루 컬러가. 정말 기분이 산뜻해지는 화이트와 블루의 조화예요. 그리고 이제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와인 색상과 그리고 이제 검은색이 조화가 쫙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실에 딱 들어갔을 때 레드가 있었을 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고급스럽고 그리고 이 초콜릿 색상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베이지와 이제 브라운 계통으로 돼 있어서 어느 집 어느 곳에다 갖다 놔도 이제 믹스 매치가 너무 잘 돼요. 너무 좋다. 이 초코 컬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재고에 불이 떴어요. 창고에.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인기가 많나 보네요. 그 전에 블루랑 레드가 재고가 불이 떠서 저희가 이제 들어왔고. 재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콜릿이 불이 떴어요. 네. 그래서 꾸준히 다 잘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 색상 지금 만약에 원하시는데 놓치시면 또 몇 개월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얼른 전화하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한번 말씀드리고 또 진행할까요? 그럼요. 그럼요. 네. 213-385-1005번입니다. 213-385-1005번으로 지금 빨리 전화하셔서 재고 떨어지기 전에 빨리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LA 매장이 일단 213-385-1005번이고 부에나파과 또 가든그로그에도 매장이 있죠. 그럼요. 부에나파, 가든그로그 저희가 또 특별한 혜택 더 드려요. 여기는 오늘 이제 저희 랄라랜드 듣고 왔다 하시면 저희가 100불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 장 건강을 책임질 솔루션. 3일의 약속을 60불짜리를 그냥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에나파이랑 가든그로그 매장 가시는 분들. 네. 가셔서 100불 이상 구매하시면 100불 이상만 구매만 해도 3일의 약속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니. 대박이죠. LA 분들은 일부러 가셔서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일의 약속. 어차피 같은 거 사시면 3일의 약속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부에나파, 가든그로그 매장도 많은 분들 꼭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지금 누리와이와 이지바이크 선택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모두 다 주시는 프로모션 혜택. 지금 새벽에 혹시 일어나 봤어요? 이 두 분? 되게 추워요. 되게 추워요. 추워요. 추워서 깰 정도로. 그렇죠. 맞아요. 저도 추워서 깰 정도인데 이럴 때 저도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되게 뻐근하고 결리고 뭉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잠 조금만 잘못 자도. 그럴 때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이게 며칠 가고 하는데 이럴 때 사실 마사지 체어로 내가 너무 좋죠. 생각나고. 저녁마다 노곤노곤하게 피로 싹 풀어주면서 온몸에 혈액순환 쫙 되게 전신을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시기, 이 계절에도 꼭 좀 들여놓으면 꼭 필요한 필수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라비티 같은 경우는 꼭 이제는 옛날에는 마사지 체어 그냥 내가 좀 시원하기 위해서 혹은 뭐 좀 결리는데 풀려고 받으신다고 생각하셨지만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모든 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사지를 받으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림프를 풀어주면서 이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게 논문으로 입증이 됐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운동, 혈액순환을 시켜주면서 이 온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교감신경이 자극되면서 정말 좋은 이제 것들이 뇌아스추에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좀 또렷해지고 그런 효과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당연히 뭉친 근육이라든가 어디 아프거나 그럴 때도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이만한 비서가 따로 있을까 싶어요. 하루의 활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루를 값으로 매길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오늘 하루의 능률을 따진다면 정말 그 능률이 배가 이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바로 이 마사지 체험이다. 이렇게 좋은 그라비티 오늘 프로모션 한번 더 정리해 주세요. 네. 그라비티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3,999불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드리고 있으면서 무이자로 48개월까지 할부해드립니다. 한 달에 83불 플러스 텍스 100불 언더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무료 배송해드리면서 3년 풀 워런티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누리아이 할인가가 399불짜리인데 선물로 드리고요. 이지마이크 할인가가 199불짜리인데 이거 또한 선물로 드리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부해나팍과 그리고 가든그룹 지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3일의 약속 함께 드리니까 오늘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혹시 누리아이만 좀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특별히 또 100불 할인된 399불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또 찾아가시면서 루테인과 그리고 지아잔틴이 되어 있는 눈 건강, 영양제까지 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진짜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가시는 우리 원연 씨입니다.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참 날씨, 낮밤, 기온 차 너무 심하고 피곤함과 무기력함 그리고 면역력까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그런 때인데 환절기라서 저희 H솔루션 저희 헬스코리아 방문하셔서 마사지 체험 받아보시고 마사지 체험 구입하시고 또 누리아이도 챙겨가시고 그러시면서 이 겨울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언제나 에너지 가득한 우리들이 늘 이 최원현 씨를 보면서 에너지를 받는데 그 에너지의 원천이 바로 헬스코리아였구나라는 걸 오늘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 번 또 안녕히 가세요. 아, 네네네네네. 크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코리아의 우리 최원현 쇼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